오늘 우리는 전체 교육부문 일꾼들과 학생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제15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를 개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전시회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과 평양제1종합대학을 비롯한 400여 개의 대학과 각급학교들에서 출품한 1,7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학과 각급학교들에서 기관업무 정보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교육지원 프로그램, 머위실험실습 프로그램, 원격교육지원세, 시험 및 실력평가제가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업무 정보화를 비롯한 교육의 정보화 사업에서 이룩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면에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해적역에 맞게 의정예부를 과학하여 국가의 생산을 무척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해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바다 환경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체계 리상 3.0 프로그램은 정전이 유선망을 이용하여 강의를 받던 학생들이 선전이 유선망을 이용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미 이 순간에 이미 이 장소에서 강의를 못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루시아